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27일 종가는 19,000원 오른 89만8천원입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82만9천원에 비해 8% 오른 수준입니다. 삼성바이오는 1,2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3 공장의 가동률 상승에 따라 3분기 실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모더나 위탁 생산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기별 매출액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이 4,507억원, 영업이익이 1,674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43.44%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의 비중이 10.6% 소액주주 비중이 22%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 menjadi 않습니다. 진심은 단지 30.helik 고맙습니다. 분 Zukunft 115mar 115 110 110 11 11 115 11 11 11 11 11 11 12 아멘